원숭이띠는 십이간지 중 아홉 번째 동물로 지능적이고 다재다능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매우 총명하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예술적 재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배움을 즐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는 노력을 합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사교성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 타인과 쉽게 친해집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도전적인 상황을 즐깁니다. 이러한 적응력과 유연성은 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원숭이띠는 가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교활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는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자만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원숭이띠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며 무리한 활동이나 과로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관리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지출이나 큰 투자는 신중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과 커리어, 측면에서는 직장에서의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분쟁이나 규제와 관련된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문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원숭이띠는 이러한 주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띠가 2024년 6월 달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금전운이 높아질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원숭이띠가 6월 달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3가지입니다. 6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첫 번째는 숫자 4입니다. 숫자 4가 2024년 6월에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문화적, 상징적 해석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수비학에서는 숫자 4가 안정성과 기초를 의미하며 이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숭이띠가 숫자 4와 연관된 결정을 내리면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전적으로 더 나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숫자 4는 계획성과 조직력을 상징함으로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실행을 통해 투자, 저축, 지출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숫자 4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의미하기도 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실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달과 특정 숫자가 조화를 이루는 경우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될 수 있는데 2024년 6월이 원숭이띠에게 중요한 시기라면 숫자 4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금전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문화적, 상징적 의미에 기초한 것이므로 개인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원숭이띠가 숫자 4와 관련된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월의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두 번째는 숫자 9입니다. 숫자 9가 2024년 6월에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상징적 문화적 해석에 기초합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여 원숭이띠가 이 시기에 재정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룰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나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9는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여 원숭이띠가 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재정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 9는 변화와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여 원숭이띠가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거나 기존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숫자와 특정 시기가 조화를 이루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될 수 있는데 2024년 6월이 원숭이띠에게 중요한 시기라면 숫자 9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금전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9는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여 원숭이띠가 재정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문화적, 상징적 의미에 기초한 것이므로 개인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원숭이띠가 숫자 9와 관련된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번째는 숫자 14입니다. 숫자 14가 2024년 6월에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 14는 변화와 적응을 상징하는데 이는 원숭이띠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4는 혁신과 창의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견하거나 재정적인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숫자 14는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데 이는 원숭이띠가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안정성과 새로운 도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14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미래 지향성을 품고 있는 숫자로서 원숭이띠가 2024년 6월의 숫자 14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숫자 14가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주요한 요소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6월의 원숭이띠가 숫자 14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린다면 재정적으로 높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올해 6월의 금전운을 높여보세요. 원숭이띠는 12간 지혜 중 9번째 동물로 지능적이고 다재다능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매우 총명하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예술적 재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배움을 즐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는 노력을 합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사교성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 타인과 쉽게 친해집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도전적인 상황을 즐깁니다. 이러한 적응력과 유연성은 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원숭이띠는 가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교활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는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자만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원숭이띠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며 무리한 활동이나 과로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관리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지출이나 큰 투자는 신중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과 커리어, 측면에서는 직장에서의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분쟁이나 규제와 관련된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문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원숭이띠는 이러한 주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띠가 2024년 6월 달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금전운이 높아질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원숭이띠가 6월 달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3가지입니다. 6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첫 번째는 숫자 4입니다. 숫자 4가 2024년 6월에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문화적, 상징적 해석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수비학에서는 숫자 4가 안정성과 기초를 의미하며 이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숭이띠가 숫자 4와 연관된 결정을 내리면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전적으로 더 나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숫자 4는 계획성과 조직력을 상징함으로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실행을 통해 투자, 저축, 지출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숫자 4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의미하기도 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실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달과 특정 숫자가 조화를 이루는 경우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될 수 있는데 2024년 6월이 원숭이띠에게 중요한 시기라면 숫자 4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금전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문화적, 상징적 의미에 기초한 것이므로 개인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원숭이띠가 숫자 4와 관련된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월의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두 번째는 숫자 9입니다. 숫자 9가 2024년 6월에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상징적, 문화적 해석에 기초합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여 원숭이띠가 이 시기에 재정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룰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나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9는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여 원숭이띠가 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재정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 9는 변화와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여 원숭이띠가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거나 기존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숫자와 특정 시기가 조화를 이루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될 수 있는데 2024년 6월이 원숭이띠에게 중요한 시기라면 숫자 9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금전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9는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여 원숭이띠가 재정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문화적, 상징적 의미에 기초한 것이므로 개인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원숭이띠가 숫자 9와 관련된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번째는 숫자 14입니다. 숫자 14가 2024년 6월에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 14는 변화와 적응을 상징하는데 이는 원숭이띠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4는 혁신과 창의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견하거나 재정적인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숫자 14는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데 이는 원숭이띠가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안정성과 새로운 도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14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미래 지향성을 품고 있는 숫자로서 원숭이띠가 2024년 6월의 숫자 14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숫자 14가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주요한 요소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6월의 원숭이띠가 숫자 14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린다면 재정적으로 높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